다음 달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대전과 세종, 충남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. 김태훈 충남도지사는 어제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스마트 농업 교류, 해외 투자 유치 등에 나섰습니다.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는 23일부터 5박 7일의 일정으로 자매 5호 도시인 미국 시애틀 등 북미 지역을 찾아 경제과학 분야 협력을 다집니다. 최민호 세종시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LA와 미네소타를 찾아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.